명심해. 지금부터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몸짓하나 말 한마디. 내뱉는 숨결까지 모두 다 의심해야 돼. 요즘 내부에서 떠드는 섬 들어봤나?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에이스로 불리던 친구가 파트 전체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주범이라고. 어때?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? 누군가 한지혁 환자의 기억을 지웠다는 말입니다. 자네는 우리 일이 흙과 백 따위로 나뉜다고 생각하나? 누굴까? 그 자네. 내 사람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언제 하나? 같은 피를 손에 묻히는 거야. 왜 그렇게 입건이 집착하지? 공동이죠. 누구 짓이야? 말해! 여름에 원하는 그룹이 그룹은 심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